반갑습니다 열펌핀 머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스파이럴로 해서 펌을 할 거에요 샴푸를 아쿠아프루틴 A로 1차 샴푸하고 나왔는데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가 조금 데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카에 있는 C2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전처리 없이 그냥 연하 가볍게 보겠습니다 지금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요 수분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끝까지 손상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건강모로 피카에 있는 C2 건강모와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지금 1차 연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원터치로 도포하신 다음에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하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하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컬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많이 늘어지죠 네 많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머리가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발 자체 이상 특성상 늘어졌어요 그리고 환원제가 예전에는 어제드리 10분 하고 1세계까지 발eral 주시면 알파라 를 생겨놓은 것입니다 아킹은 자체료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눌러서 주시면 잘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통 을 이용하여 를 도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요 듬뿍 자 이상하다 듬뿍 하는데 그러면 머리 손상이 있지 않을까요 손상머리인데 그러시잖아요 자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반짝반짝반짝반짝 하죠 보이시나요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피도 보시면 이 모발 자체가 아까 손상이 있었어요 근데 짱짱해요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 하시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완전 다시 깨끗이 헹군 다음에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깨끗이 물로 세척한 다음에 1번인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케라텐 폴리를 1차적으로 분사를 골고루 하고 있어요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하겠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빛을 한번 골고루 해서 빛을 함으로 인해서 골고루 모수질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하신 다음에 2번인 피를 하겠습니다 2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원장님 2번입니다 2번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듬뿍 발라주세요 자 2번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마스크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과축물질을 채워주면서 CMC까지 들어있고요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네 마스크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하시고 빛을 한번 또 싹 해주세요 원장님 굉장히 점점 점점 좋아지고 있죠 네 네 네 눈기가요? 네 눈기가요? 네 네 오 와우 그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 우리 효자 매뉴얼 케라틴 핫 오일입니다 케라틴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오일입니다 네 자 얘도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발라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골고루 하고 빛을 하고 네 네 그땅이 가볍게 흥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판넬에서 이제 좌측 파트예요 자 우측 판넬일 때는 제가 이게 중심이 됐을 때 16mm 중심이 됐을 때 요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좌측 파트일 때는 또 자 오른손으로 해야 되나요 왼손으로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자 이 상태에서 요렇게 하시면 우측이 되지만 좌측일 때는 네 얘만 왔다갔다 하시면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래서 얘를 뒤집은 다음에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구요 자 우측입니다 우측 스파이럴 자 우측에 이 스파이럴도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머리가 어때요 아름답게 나와요 그래서 피카이롱 아이롱을 가지고 하시면 타샵 보다는 어때요 원장님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천천히 돌리는 것은 끝이 끝뜸이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글러브가 천천히 네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구요 덮개 아이롱 그 다음에 아이롱만 요렇게 천천히 두 바퀴 돌리신 다음에요 자 살짝 다려주세요 그리고 보시는 거에요 다시 또 잡으시고 네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원장님 두 바퀴 살짝 다려주시고 먼저 수분이 건조됐네요 자 요렇게 해서 쭉 펴셨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자 잘 보세요 스파이럴 16mm 입니다 자 이렇게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구요 자 이쪽이에요 우측 파트입니다 자 이 부분은 건강하니까 조금 뜸을 주는게 좋겠죠 자 이 상태에서 끝까지 다 많은 거 와인딩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이렇게 천천히 요렇게 돌려주세요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구요 자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두 바퀴 돌렸죠 다려주시구요 다시 한번 자 두 바퀴 자 요렇게 해서 네 벌써 수분이 건조됐죠 네 요렇게 해서 네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요 참 쉽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측 파트입니다 자측 파트는 자 요렇게 들어가시면 되요 그래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구요 우측은 이렇게 하지만 자측은 요렇게 하시면 되요 뒤집어서 네 자 여기서 첫 뜸 한번 들여주시구요 자 계속해서 와인딩 너무 쉽죠 네 요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네 이제 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천천히 끝 뜸을 들이세요 네 층이 나다보면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굉장히 심한 우리 그 연예인 덮개가 있어요 덮개 아이롱 얘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아요 네 자 두 바퀴 됐죠 자 살짝 한번 다려 주시구요 다시 한번 잡으시구요 네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싹 하시고 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측 파트입니다 자측 파트 제가 한번 와인딩 해볼게요 자 우측에서는 이렇게 스타트가 되지만 자측에서는 이렇게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구요 자 여기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피카로 여러가지 테크닉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봉이 기니까 원장님들이 자유자재로 디자인을 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우리 피카에 장 낀 또 이 효자 매뉴얼 덮개 아이롱이 있으셔가지구요 얘로 충분히 원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게 많아요 무궁무진하게 자 덮어 주신 다음에 얘를 의지하고 그냥 이렇게 두 바퀴 돌리세요 자 그 다음에 수분 한번 날려 주시구요 다시 한번 잡으시구요 돌돌돌 두 바퀴 돌려 주시면 수분이 다 날라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려 주시구요 자 자 벌써 다 건조 됐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빼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조금 더 컬을 조금 더 위까지 올릴 거야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한 바퀴 반 여기서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위에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쭉 빼 주시면 네 더 많은 컬이 생기겠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어 중화하고 어 타올로 지금 물기만 제거한 상태거든요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네 편안합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예쁘게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고객님 네 아름답습니다 네 스파이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네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입니다 자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벽을 바꿔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펄을 조금 더 강하게 내기 위해서 제가 연예인 벽을 바꿨습니다 이 상태에서 돌려주세요 천천히 반박뒤 천천히 네 네 네 위박이 됐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네 조금씩 퀵퀵 돌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펄이 굉장히 강하게 걸려요 자 네 그냥 우리가 일반 원건보다 이 피카 롱 아이롱은 봉도 길고 또 연예인 덮개가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덮개를 덮어서 돌린다면 웨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아주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자 내 앞으로 당부진다면 두 가지 생겨요 이 상태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 좌측에 하나 둘 왼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이었습니다 피카의 장점은 일곱 개에서 열 개 정도의 와인딩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피카의 장점입니다 hero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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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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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한바퀴 다 들어갔죠. 한바퀴 반이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 5, 3번 회전을 한바퀴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빗을 잡으시고 자 그대로 빼셔요. 뺀 다음에 그 다음 다음 한바퀴 정도의 리치에서 와인딩 들어갑니다. 끝에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여기서 뜸을 들이는데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예, 한 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피카의 롱아이롱의 덮개를 예, 봉을 활용하셔서 길게 펼치세요. 그 다음에 수건 다 날아갔죠? 그럼 빼세요. 이렇게 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쿠션 바디펌 예,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네, 쿠션 바디펌 테크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분을 한번 날려주시고 네, 한바퀴 반 정도에서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와인딩 예, 이렇게 한바퀴 반 정도 들어가신 다음에 그냥, 그냥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 빗을 대고 예, 첫 번째 리치를 지나서 한바퀴 정도 있는 데서 예, 와인딩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겹게 아이롱을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펼치세요. 그리고 놓으세요. 2, 3뼈에서 네, 이렇게 뒤집으면 쿠션 바디펌이 완성됩니다.